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객 여러분. 에질런트 마케팅의 김경록입니다. 에질런트에서 주최하는 2013년 에질런트 매저먼트 포럼이 지난 5월 9일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조연설의 한 파트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 디지털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포커스가 2012년에서 2013년으로 오면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전통적인 반도체 메모리 시장과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위주에서 빠른 속도로 모바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로 무게중심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HDMI에서 파생된 MHL, 디스플레이 포트에서 파생된 MyDP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금일 말씀드리게 될 USB 3.0, 2.0 어플리케이션 역시 과거 PC 시장이 타겟이었다면 현재 시장의 관심사는 이를 모바일로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 트렌드인 PC 시장의 감소,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증거와 맞물리는 것이며 스마트 디바이스에서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측정 요구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USB 3.0의 경우 기존 데이터 레이트가 5Gbps였었는데 최근 USB IF에서 전송 속도를 10Gbps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으며 데이터 레이트의 증가함으로 인해서 고객 여러분들께서 피지컬 레이어를 측정함에 있어서 공고되는 CTS를 만족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디버깅할 때 어려움이 증가되게 됩니다. 에질런트 USB 테스트 솔루션은 이미 인텔에서 필 테스트랩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또한 월드와이드 ATC 즉 Authorized 테스트 센터의 대부분이 신뢰하는 테스트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웹캐스트를 통해서 USB 2.0과 USB 3.0의 TX, RX 프로토콜 테스트 솔루션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케터로서 여러분들께 제품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바라는 것은 에질런트의 혁신적인 제품과 끊임없는 지원을 통해서 연구원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편하고 여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